네 저희 미스에이가 드디어 다섯 번째 동물 주문하였습니다 터치 활동 이후로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저희 미스에이도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저희 미스에이 너네도 들어보시고 뮤비도 보셨죠? 네 저희가 거기에 감상평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모니터에서 무대에서 완벽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번 곡은요 특히 힘들지만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성분들에게 힘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곡인데요 신나는 리듬과 함께 남자 없이 잘 살아가라고 말하는 가사가 정말 잘 어우러진 곡입니다 네 저희 미스에이도 많이 지켜봐시고요 유튜브에서 미스에이 찾아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구독 신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신청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 우리 여성분들은 미스 에어습니다!